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별납한 관련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쿼드 사자 안보 대화의 한국의 불참은 가볍게 그냥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쿼드 불참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회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해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지역의 정치 안보 회비체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의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맞선 일종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긴밀한 동명관계의 구축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하면 특히 우리나라도 주요 자원들의 물동량을 대부분 인도 태평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일정한 몫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국이란 그런 거대 국가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보복이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쿼드 불참을 보면서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또 한 번 한층 더 중국에 경사되는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또 좀 더 주떼를 갖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쿼드의 동명국 입장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3월 10일 날 브리핑에서 쿼드 4개국가 안보 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개성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 추진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거부하는 그런 선상에서 보면 쿼드를 개성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쿼드를 국가 간의 군사 정치 협력 관계 역점을 두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와 국방과 안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외교를 망랑한 일종의 가치 추구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국가 간의 역내 협력체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불참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그런 개방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과 우방들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특위를 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쿼드와 관련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가치 공동체로서 무게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 영내 국가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쿼드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굴종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과 쿼드 참여 불참 문제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정하 외무장관 시절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쿼드 불참을 분명히 했고 이것은 중국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월 11일 날 최종군 외별부 차관 역시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선 외교 관계자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만간 한국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4개국 이외에 베트남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을 포함시켜서 쿼드 플러스가 아마 앞으로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가 되면 한국 정부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쿼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더 주춤하더라도 쿼드 플러스는 분명하게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순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은 쿼드 참여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중관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아주 이 땅에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순리와 동맹우위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풀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지나치게 중국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동맹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면에서의 훨씬 더 그 보폭, 여지를 좁혀버린 그런 치명적 실수를 배모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선에서 당신과 친선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일본처럼 이렇게 나갔으면 이렇게 외압에 대해서 좀 더 중국이 편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른 경제, 사회 문제에서 문정부가 범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모두 다 포함하더라도 외교부분에서도 앞으로 두고두고 마이너스 유산, 부의 유산을 남긴 것이 바로 문정부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여지가 있었던 전략적 모호성의 이익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동맹 중시에 부흥하는 명확한 위치 설정으로 신뢰를 쌓아야 우리 외교의 독자적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다는 것을 분명히 상대국에게 인지시켜야 한국 외교의 독자적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공간을 좁혀 놓은 것이 바로 문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신각수 전 차관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방자 관계를 관리한다는 점을 워싱턴과 베이칭에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신각수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심이 뭐고 그 다음에 보조가 뭔지 주제가 뭐고 부주제가 뭔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방자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을 양국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외교에서 인식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사되어 있다 기울여 있다는 이런 워싱턴과 도쿄의 불신을 조속한 시간 내에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의 주장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신차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쿼드, 쿼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베이징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또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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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